오우, 뽀뽀치니 샐러드 요 맛이 어떤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탕 뿌려진 토마토 먹어볼게요 오, 엄청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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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설탕, 설탕 설탕에 절여준 토마토 같아 와, 대단한데 이거 엄청 달아 설탕 몇 개 한번 imagine 격에 설탕 하는 거 설탕 여러분 일어난 하나 여러분이 어떤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얼굴이 왜 좀 많아 와 진짜 맛있는데? 엄마가 집에 콜타월로 다녀준 그런 맛이 나는 코치니 샐러드였습니다. 여기까지 에이텐트 먹방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